제가 처음 공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가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정말 뜨겁게 환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스탠딩 좌석과 함께 공연을 했는데 정말 오늘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공연을 정말 멋진 매너로 또 멋진 공연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라이트 분들이 손을 드실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오늘만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런데 오늘 오시는 분들은 오늘을 잘 단식해주시고 내일 오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의 회의에 대해 내일의 회의에 대해 함께 함께 즐기고 오늘의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즐기고 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식입니다 희광입니다 저는 기광입니다 기쁜 소신과 함께 또 우리 가오슝 라이트 분들 이렇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즐거운 이런 굉장히 좋은 소식 장신이 부신과 우리 가오슝 라이트 분들 가오슝이라는 도시 정말 오고 싶었던 진짜 오고 싶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라이트와 함께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오슝이라는 도시 저희도 일찍 이래 도시이 저희도 저희를 얼마나 보고싶어 했었는지 여러분들 얼굴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이 끝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를 얼마나 보고싶어 했었는지 여러분들 얼굴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얼굴로 저희와 함께 공연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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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우리 하이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여러분들과 아주 멋진 공연을 끝까지 재밌게 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Rocky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공연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BEAST로 데뷔하고 처음 왔던 게 아마 타이테이로 가서 공연을 했던 게 해외 공연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의 공연을 할 때 우리의 공연을 할 때 우리의 신화의 BEAST 그리고 타이테이베이의 첫 번째 공연을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공연을 할 때 네 네 그 저는 그 공연장의 그 빨간 의자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네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데 가오슘 하면은 또 이 공연장의 분위기가 생각이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 끝까지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네 내일 오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남곡들 멤버 우리 멤버들이 많이 많이 찾아갈게요 네 네 플로어 계신 분들도 나갈게요 계속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너무 즐겁게 공연을 즐기고 있는 중이고 네 네 네 네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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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고 약간 한국에서 공연하는 느낌이 이 그 경기장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노래 따라 불러주시는 것도 그렇고 좀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중간 중간在 연출啊 네 바로 네 저는 다시 네 네 네 네 오랫동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저는 이곳은 가오슝이지만 가오슝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저기서 진짜 다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편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공연할 때보다 남자 팬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진짜 비치 우리의 10월차의 상황 아, 지금 생활의 남성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2, 2, 3 하면 남자 팬분들만 소리가 들을까요? 우리 2, 2, 3 하면 남자 팬분들만 소리가 들을까요? 2, 2, 3! 아니, 남자 팬분들만 물론 남자 팬분들만 지금 남자 팬분들만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남자 팬분들만 소리 듣는 거예요? 네! 우와! 2, 2, 3! 와, 너무 신기하다 라이트에요? 라이트의 친구에요? 너무 신기해요 너는 라이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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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라이트에요 라이트에요? 감사합니다 아,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오늘 매일 또 함께 하게 될 텐데 좋은 추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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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꼭! 다시 가오주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의 올해가 오늘의 올해가 오늘까지 꼭 관광하고 행복하게 있어주세요 直到我们在 추이의 상쾌为止 希望大家都可以健康,平安,开心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Hi-Lif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다시의 상담사입니다 이상은 우리의 Hi-Life 감사합니다